이 세상에 나의 너보다 소중한 것이란 건 내게 있을 수 없어 널 사랑해 엉 열정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열정이 바로 제가 잘하는 바로 그거죠 뭐죠? 패션 패션 강큐의 패션 네 요즘에 물이 올랐어요 연미복 미드 갑니다 패션 하면 또 우리 에릭군을 안 떠올릴 수가 없죠 내가 패션 명 CF였죠 정말 좋은 CF였죠 그 CF를 찍고 나서 우리 또 에릭의 몸값이 한 두 배로 뛰었다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그게 생각났네요 과거에 심포니움에서 맥컬리 컬킨이 나왔던 LG 심포니움 어마어마했죠 맥컬리 컬킨이 한국 CF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우리 컬킨 요샌 잘 지내나요? 한참 힘들었는데 약 빨고 계시더라구요 영약을 아 그분도 어떻게 뭐 인터넷 방송국 아뇨 아뇨 그냥 빨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갑니다 어 라인 잘 밀어왔어요 아 그럼요 적합한 타이밍에 헛걸음 하게 됐죠 트링담이야는 자 다음템? 다음템 없습니다 저는 아 천원까지 모으려고 아 그럼요 그런 다음에 란두인 음 음 란두인 생각하고 계시네요 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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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우 또 FX 크리스탈 크으으으 크리스탈 좋아하시나요? 아이 전 크리스탈 전 빅토리에 아아 크리스탈 빅토리아 설립 진리죠 저는 그 백험씨 부인이 빅토리아 잖아요 백험 지갑을라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빅토리아라서 참았습니다 아 그럼 둘이 결혼한 줄 알았어?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냐 갑니다 오! 이야아 정확히 빗나가는 네 저러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네 자 미도 한번 보고 갑니다 어? 어어? 어 1대1? 어? 잡을 수 있나요? 1대1에서? 어? 점멸 40초 돌아와서 이거 10대12래 점화도 있구요 어떻게 됐습니다 제가 도착한 순간 아이디도 패줘 날 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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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아 패줘 아 그럼요 패줘 그냥 그냥 패줘 바로 쓰고 데리우스 당기고 돌리고 점화 안거나요 아 아직 안이죠 물에다구 피하고 막고 아 그럼요 잡고 어떻게 약하냐 이렇게 누구요? 아니 아니 우리편 우리편 아 우리편 궁은 계속해서 아 제가 전멸이 있었나요? 전멸이 있고 점화도 있고 궁극기도 있었죠 아 그렇군요 궁은 40초 근데 궁은 죽은 후에 돌아온게 맞아요 아 네네네 네 아 그렇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성공은 어떤가요? 선궁 예 네 저는 선궁번은 사실 후궁 명작이죠 명작이죠 내용은 몰라요 액기스만 봐서 네이버에 작품평을 남겼죠 저도 7분 12초 네 내용은 몰라요 액기스만 아 그럼요 방자전도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세 장면 정도 세 컷 세 씬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네 명작이죠 네 명작이에요 아 그럼요 또 우리 조인성씨와 아이 그거는 아이 또 열혈을 펼친 아이 키스는 이렇게 하는거다 또 많은 분들이 귀감이 됐었죠 네네 갑니다 주진모씨 나오셨죠 네 거기 또 그분도 나오셨잖아요 여자분 아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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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있어요 아아아아 궁 아 그렇죠 아아아아 아 그냥 찌겨버려 강키 찌겨버려 야 아 갑자기 해가 되시고싶어서 아 찌는 뒤로 도망갔어요 아 갑자기 인어회가 먹고싶어서 아 그니까 나미를 그냥 썰어버렸어요 인어회를 보고싶었던 아 다음 한타에 죽이기 위해서 아 아 이런 깊은 뜻이 네 마치 자크의 패시브를 빼놓듯이 그럼요 아 네네 예에 예에 아 또 같은 엘너베스 해설 아니겠습니까 아이 그럼요 한명이 가는데 동생이네 강키요 제가 강키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니죠 그건 네에 기저귀 혹시 찾았나요 아이 그럼요 오늘 너무 싸신가고서 질질 아 정교준 어 좋아요 다잡았네 에이 이거 다잡죠 이슬결인데 에이 파랑이지인데 다잡지 하윤아 제가 갈때까지 알아서 시간 잘 끌고 있겠죠 파랑이지면 다잡죠 어 바론버프 있는데요 해일 빗나갔고 맞았고 이거 알까놓은거 알까놓은거 아군이 다녔습니다 전멸 공포 침묵 그렇죠 침묵까지 걸고 애쉬가 궁극기 돌아오면 전멸 안맞았어요 아무도 아무도 안맞았어요 네에 아무도 없어 내 앞에 넘어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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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무도 없어 끝났네요 아 그럼요 아 제가 더 잘 듣는거 같은데요 틀린다며 잘 들긴하는데요 아니아니아니 제대로 들어왔는데 아 마오카이 이야 우와 이걸 그럼요 이걸 우리 다리우스가 아 그럼요 숟가락을 제가 만든거죠 타워그로 누가 빼줬습니까 이야 제가 빼줬죠 그럼요 예 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빙닥에 패시브를 패시브를 뺀것이 누가 뺐습니까 신의한수가 됐어요 매주 월요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타워시 여러분들 신의한수 여러분들 절찬리에 방영중입니다 네 다운 좀 받으세요 매주 월요일 장인어른 많은 다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클라스가 느껴지죠 여기서 이거 하나를 남겨서 먹게 만들고 저를 노리는 바로 그런 플레이 난두님 나오나요? 안나오죠? 아이 저 잡아가겠는데요 아이 아 집에 와버렸네 아 집에 와버렸네 제가 빨리 말씀드린거 같은데 아이 좀 빨리 말씀해 주시지 잠시 딴 생각 하셨군요 아이 아 뭐 무서워서 피하시고 그러는거 아니에요 잠시 크리스탈 생각하다가 아우 또 우리 수정이 아주 이쁘죠. 제가 수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들이 대부분 다 예뻐요. 아역배우 수정도 예쁘고 예전에 아나운서 강수정씨도 예쁘고 제가 처음 사귀던 여자 이름이 수정이었거든요. 쟤도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 모든 수정들은 다 예쁘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수정에 대한 추억에 빠지고 계세요. 예지나씨. 그분들 영약 먹다가 큰일날뻔 흰색 영약? 큰일날 소리를 그 이후로 이 LOL에서도 흰색 영약이 없어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소문어보다 소문이 있어요. 네네네. 란두인 이제 나왔네요. 란두인의 예언. 저게 어떤 란두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란두라는 사람인데 사람인 줄 알아서 란두인 그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국적부터가 많은 분들이 좀 낯설실 거예요. LOL이 워낙 글로벌하게 인도인입니다. 인도인인가요? 인도에요 인도. 그래서 이분이 힌두인의 친구 란두인이에요. 아 그래서 이분이 차도로 안다니고 인도로만 다닌다는 그렇죠. 점심으로 카레만 먹고 네. 서유리씨랑 굉장히 절친이시고 그럼요. 공격이 들어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아 삭제. 네. 딜리트. 응. 테라가 없어. 테라가 없어요? 아 그럼요. 흡착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전진 전진. 그럼요. 전진 전진. 다가와 다가와라 베이베. 실수하지 마라. 이번 경기 왜 이렇게 안되냐 했더니 제가 제 것의 크기를 많이 확인 안 했었네요. 또 이렇게 화려한 무빙으로 또 어디로 이렇게 스터를 쓸지 좀 힘내게 만들어 놓고 란두인이 있었는데 이게 란두인이 예언한 거였어요. 란두인을 볼수록 죽는다. 깝치지마. 아아. 깝치지마. 네. 제발. 아이고. 아이고 벽죽소. 헬까지 깔끔한 한타. 정조준. 깔끔하게 빗나가고요. 야하로 잡았어요. 아에. 예. 파랑 이즈. 나오죠 뒤. 파랑 이즈리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루. 이즈리얼. 네. 블루 이즈리얼을 줄이면 뭐가 되겠습니까. 불즈. 불즈하면 뭡니까. 시카고 불즈. 시카고 불즈하면 뭡겠습니까. 조던. 조던하면 뭡니까. 덩크슛이죠. 누구 스킬이 덩크슛과 닮았죠. 그거 아세요. 뭐와 덩크슛과 닮았죠. 설마. 다리우스의 녹토. 나. 녹서스 단두대. 바로. 그거죠. 그거 아세요. 조던. 마이클 조던의 어떤 일화를 아십니까. 마이클 조던이 왜 이름이 조던인 줄 아세요. 어머니가. 듣고 계세요. 아 잠시만요. 뭐가 지나가는데요. 아 이걸 못 맞추냐. 뭐가 지나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얼음 닦고 걸리고. 마이클 조던이. 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열심히 다녔대요. 아 네네. 아 그 얘기 들으느라. 네네.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학교에서 맨날. 밤새고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 잠만 자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그 얘기 진짜 지금 하시려고요. 그래서 마이클의 어머니가. 마이클 친구한테. 야. 마이클 학교에서 조던? 그래가지고. 아 진짜. 핀핀한테. 예. 그래서 마이클 조던이 됐는데. 맨날 조던? 아. 캐브라함 시리즈. 진짜 너무 웃겨서. 빵 터지네요. 아. 란드위까지 빵 터졌어요. 초등학교 때 듣던 얘긴데. 아 그니까. 아유. 예. 네. 파이클. 아. 요즘에 복고기가. 유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제 슬슬 킬 한번 만들어볼까요? 가죠. 공포. 슈렐리 없나요? 그런 거 없고. 공포. 당기고. 돌리고. 그냥 궁극기로. 찍어버리면 안 되죠. 지금.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도망갈 텐데. 아뇨 아뇨. 아 그냥. 마무리. 헤이. 의미 없고요. 헤이라니까 또 박해인씨가 생각나네요. 아 그렇죠. 네. 이끼에서. 어? 앞에 멋지 않았는데요? 아 네. 보이나요 앞에 뭐? 저기. 학살 중. 아이. 학살 중이죠. 저기. 이죠. 야. 에쉬. 야. 전면. 우와. 지리네요. 파랑이 이제. 잡고. 제가 앞에서 다 맞아줬기 때문에. 전면. 뭐 뭐 갈 곳을 잃었어요. 허둥지둥. 네. 아 훈둥지둥. 제대로 훈둥지둥. 하지만 어쨌든 이득 봤고요. 다음 템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죠. 아 여기 추천 아이템에도 또 이렇게 있네요. 바로. 티아메 때 이은 히드라. 네. 보다는. 일단은. 아이템은. 주문 파시자. 아 그럼요. 네. 지금 포식이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갑니다. 아 역시 민병대라. 녹사쓰. 어 지금 대리. 다리수 나온건가요? 네네. 게임에서? 아 역시. 대리하면 신속정확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럼요. 신속정확하게 바텀라인 정리하기 위해서. 아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바텀라인 한번 정리하는데 5만원씩 받고 있고요. 서울전지역 2만원. 바텀라인 같은 경우에는 5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단계인. 첫번째 포탑 부술때마다. 네. 5만원씩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 10번 대리할때마다. 한 번은 대리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물어 쿠폰. 그렇습니다. 전화하셔서 여러분께서 노래. 저희 테마송을 불러주면 또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압디가 똑같은. 대리우스. 압디가족같은. 대리우스. 압디가족같은. 대리우스. 압디가 뭐같아요? 네? 스틸. 스틸. 깔끔하게 스틸했고요. 스틸했습니다. 아래쪽 지금 보는 반응 부프가 있어요. 아 네네. 반응 부프 있죠? 네 있죠. 아 네. 아구리 당했어. RP들은 또 저건 굳이. 네. 신속 정확하게 바텀을 밀어주면서. 이쪽에 한두명이. 다리우스가 이제 시선을 끌어주는 거죠. 네 네. 마치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그렇죠. 여성처럼. 해변에 여인. 쿨한 남자. 김성수. 갑니다. 네. 아. 지금. 허둥이 좀 하고 보세요. 적둔에 당황하고 있어요. 저 다리우스를 어떻게 막지? 이런 느낌이죠? 큰일났네 이거. 막아낼 것 같은데. 막아낼 것 같은데. 막아낼 것 같은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이지렬이 죽게 되죠. 그리고 바텀 2차를 밀면서. 5만원 추가 요금 받습니다. 그렇죠. 더블킥. 좋아요. 음 그럼요. 바텀 2차 포탈 밀면서. 3차까지 갑니다. 가요. 갈까요? 가야죠. 억제기 한번. 뽀사볼까요? 갑니다. 억제기까지 갑니다. 한번 억제 볼까요? 억제해 보도록 하죠. 억제합니까? 갑니다. 상대 정신 못 차려요. 네. 지금. 다이루스 어떻게 막아야죠. 고민하고 있어요. 억제하나요. 정조 좀 쏴줬어요. 빨리 밀라고. 네. 도망쳐라. 결과적으로 저의 백도어가 비치기 바람이 되면서. 성공적으로. 트린다미너를 죽이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득 본거죠. 이득 받습니다. 그렇죠. 타워를. 제가 무려. 두 개를 밀고. 두 개를 거의 밀 뻔하고. 트린다미너를 잡으면서 바론 버프를 뺐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지금 사실 바론 타이밍이기 때문에. 네. 상대는 더욱더 큰 이득을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이득을 다리우스가 막아내면서. 결과적으로 다리우스는 팀이. 바로는 상대가 먹었지만. 같은 팀도 바로를 먹은 것과 같은. 그런 이펙트를. 엄청난. 그런 이펙트를 가져왔습니다. 효과를 가져오게 됐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타에서. 지금 다리우스는 개쓰레. 아니. 굉장히. 아니 아니 아니. 뭐라고? 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역할을. 네. 지금 백도어로 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대단한. 대리우스. 대리우스. 할인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좌단없다. 아이템은. 추가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주문포 식자. 넵. 정조준. 미드를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깔끔한데요. 대 Judge 일깍히. 뺐고요. 이렇게. 가지 말라고. 네. 아마 압박을 주는 거죠. 어.. 씨есь에 ave set as. uchs 하나를 넣고. 이질혈관. 치열하게 다툰 모습 정말 안쓰럽네요 아 그럼요 소중하니까요 아 못 뺏었구요 안 뺏은거죠 네 아 끝났네요 이거 아 당기고 쿵크냐 쿵크도 돌죠 다시 돌죠 다시 돌고 돌고 전멸 있어요 전멸 있어요 전멸 따라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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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조준 빗나가지 이거를 모래감옥을 쓰느라 나미가 결과적으로 이속이 느려졌고 이렇게 따라잡고 있죠 잡고 란도인 포획있죠 묵각에 어딜가 도망가려고 할 때 포획써서 당기고 돌리고 하지만 이미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는거 마무리 메모리 피니쉬 파이널 파이트 바로 데리우스입니다 그렇죠 갑니다 라인 좋아요 이거 믿어 억지 그냥 밀리죠 아 그럼요 몸대고 밀면 돼요 바로 가페넘 마오카입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물만 주면 돼요 전사하진 않겠죠 아 그럼요 아 어떻게 타워한테 죽냐 아니죠 아니죠 어 이거 애니가 어 에이 어 뒤돌아요 갑자기 포획 그럼요 어 아 애쉬가 기본 개념이 있으면 뒤돌아서 궁을 써서 잡았을텐데 음 개념이 없네요 기본이 안되어 있네요 베이직이 안되어 있네요 아 그럼요 베이직하우스 그렇죠 의외로 꿀브랜드죠 예전에 컴퓨터홀 가면 베이직부터 였거든요 아 그럼요 GW Q베이직 그렇죠 베이직 다음이 한글 네 이런식으로 M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M다이 D.I.R 이민우죠 아 그렇죠 M하면 이민우죠 네 거의 너리띠 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의 이 뜨거운 열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핫 브레이스 태양의 맛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선 갑옷 그렇죠 선팔을게요 선 갑옷 아 그래요 지구 용사 선 가득 아 괴물이 물리쳐라 어깨 밀러가고 상대는 바텀 밀고 있어요 이거 직선이죠 본인은 왜 이렇게 안가죠 아 그럼요 아래 막 뒤에 4대1로 아 그럼요 시간 끌어주기 시간을 끕니다 왜냐 저건 집에 못가게 아니요 저건 미들어올거거든요 아아 시간 끌어 바르스 궁 빼고 모췄 그럼 여기서 집을 갑니다 집을가서 쌍둑이 보탑을 막아주는 그렇죠 아이템 시간만 그렇죠 갑니다 막아야되요 아 그럼요 다 막습니다 이거 계속 한 번 맞아주고요 시간 끄는거죠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어요 이야암 테리우스 테리우스 승리 왜 이겼겠습니까 마지막에 제가 바루스의 궁을 살짝 빼고 나미의 어그로를 끌면서 적이 못 가게 만들었었죠 그 완벽한 플레이 와 데리울 수가 없었어도 사실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졌죠 그러면은 바루스의 궁극으로 번 그 미묘한 시간이 없었다면 그거는 바로 우리 팀의 패배와 직결됐죠 게임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딜량 한번 볼까요 아 그럼요 아 또 엄청날텐데 자신감있게 또 보여드리죠 딜량 챔피언에 간 피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네요 무려 피드스틱보다 네 거의 두 밴데요 잘 믿으지 쓰레기 야 피드스틱보다 두 배나 지금 딜량 많이 넣으셨고요 받은 피해를 한번 볼까요 드린담이요 와아 와아 드린담이요 받은 피해를 한번 보죠 받은 피해량 저랑 지금 뭐 잽이 듭니까 여러분 받은 피해량 아 받은 피해량 이야 압도적이네요 혼자 다 받았네 아 그럼요 저 팅킹 이야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홉 번을 죽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상대 딜량을 받아내는 정말 깨알같은 포탑도 깨고요 아 다 했어요 할 거 네 미니언도 처치하고 몬스터도 죽이고 죽어있던 시간 한번 볼까요 제가 제 얘기잖아요 무조건 길면 좋은 거잖아요 자 보죠 네 그래프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죽어있던 시간 니가 해 그럼 니가? 네 지금 저 미안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니 니 무료 아 우리 또 철권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체크앤 스트라이크 여러분들 8강전 니가 해 그럼요 여러분들 토요일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니가 고정치를 하는 우리 철권학개론 그럼요 니가 해 그럼요 네 여러분들 태큰 스트라이크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 그렇죠 다음 파트 화질이 더 좋고요 다운하다보시면 정말 생생하게 눈앞에서 정말 철권이 살아 숨쉬는 듯한 신세계가 브레스 특히 여캐들 그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권은 철권이 아니에요 그런 철권과는 달라요 아 그럼요 정말 앞에서 데빌진이 내 앞에 있어 막 만질 수 있을 거 같아 그럼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레우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레우스 영상 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새벽 2시 40분입니다 롤마켓 뿅 바이 칼이 잘 길지 않는다구요? 소리만 열안하고 전혀 잘리지 않는다구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초특급 할인상품 짐승 바위 강철 벌레까지 단 한 번의 회전으로 강력한 절상력 뭉쳐있는 입자도 단번에 가로로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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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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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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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로 다린수와 함께 적들을 토막내세요 지금 바로 공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